영원정도 약속하지 넌 꼬이간대 아휴 돈 받으세요 그만하라 야야 여기도 있다 여기 야야야 여기도 있다 너네 이제 티켓 안 나가도 돼 다 자빠지고 난리 났다 우리 영철이한테 박수 한번 주시오 아휴 엿장사 과정을 거친 대학을 나왔어 그래갖고 하선에 왔는데 이게 보통 어려워 우리 영철이한테 한번 힘도 주고 용기 좀 한번 주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아휴 MC하는 것도 힘들어 질건데 왜 MC가 춤추고 지랄여 아휴 힘들어라 호랭이 물어가네 어때 괜찮아요? 우리 식구들 다 잘하고 매력있지? 네 그래 박수 한번만 다시 주세요 영철아 나와 인찬 차렷 차렷 자 우리 사장님 사모님들께 켠렛 그래갖고 하하하